묵항차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지금은 9시 반 됐고요. 이제 숙소에서 막 나왔어요. 오늘부터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합니다. 여기서 오토바이를 빌렸고 하루에 20만동 그나저나 여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네요. 이곳에 온 이유가 멋있는 풍경을 감상하면서 영상도 많이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하늘을 보면 구름이 엄청 많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날씨가 완전 망해서 이거 뭐 어디 제대로 돌아다닐 수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와 해 떴어요. 와 조금 전까지 비가 계속 내리더니 날씨도 엄청 흐렸거든요. 근데 해가 떴습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저기로 가면 멋있는 풍경이 있나 봅니다. 이 다리를 지나가면 돼요. 아 여기도 있네요. 이쪽으로 가면 어 이거를 볼 수 있대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멋있는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네요. 와 여기 와 이렇게 아주 멋있는 풍경이 어 앞에 있습니다. 진짜 멋있네요. 여긴 어디야? 아 근데 어디까지 올라온 거지? 잘못 온 것 같은데 잘못 왔는데 여기 뭐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있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. 여기 뭐 아이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뭐 폐가인가? 되게 낡았거든요. 창문도 깨져있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. 안녕 진짜 진짜 칠판이랑 책상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필기도구 책 뭐 이런게 있네요. 근데 이 분들이 학생이신가봐요. 길 잘못 어 왔다가 뭐 이런 학교 구경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. 아무리 찾아도 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엄청 헤맸거든요. 왜 그런지 그 지도를 보다가 이제 알았어요. 여기 길이 막혀 있어요. 여기로 가야 돼요.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러 막아 놓은 겁니다. 지금 시멘트 작업을 다 했고 결론은 못 가요. 다시 돌아가야죠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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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지금 오토보이 타고 가고 있는데 이분이 저기까지 바래드 달라고 하셔 가지고 오케이 고고고고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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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한참 가다가 비 피하려고 여기 잠깐 멈췄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안녕 고행해 지금은 관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길이 상당히 험하네요 이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비도 있습니다 만동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만동 냈어요 밑에서 만동 내고 전부 오만동 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없으면 그 밑에서 택시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12만동 여기 오면 멋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물소리가 아주 듣기 좋네요 오 여기 구도도 괜찮은데요 이거 멋있다 이곳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예술이네요 와 여기 잘 올라왔네 진짜 멋있다 이러니까 돈을 받지 여기는 이렇게 작은 집이 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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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10K 무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면 만동을 내야 되는 거 같아요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고 계시네요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굉장히 이쁜 장소인 거 같아요 와 진짜 예술이네요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길도 잘 되어 있고 사진 찍기 최적의 장소 아주 훌륭한 곳인 거 같습니다 저기 가운데로 현지인 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여기를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다 비용을 내야 돼요 여기도 10K 만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아주 멋있는 풍경 역광이라서 잘 찍으면 진짜 예술처럼 나올 거 같기는 해요 여기 풍경이 진짜 멋있네요 여기가 진짜 포인트네 여기도 되게 멋있네 휘어지는 굴곡이 아주 예술입니다 길이 굉장히 좁은데 재미있어요 아주 멋있네요 와 이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 질 때가 정말 예쁘다고 해요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여요 심지어 구름이 점점 오른쪽으로 오고 있어 가지고 저녁 노을까지 제대로 보고 가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구경 잘 했네요 여기는 내려가는 길의 중간인데 잠깐 구경 좀 하고 가려고 내렸습니다 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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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네요 자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뭐야 저기 해가 다시 떴는데 나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숙소입니다 해가 이미 다 져서 어두워 졌네요 여기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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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애벌레 아닌가? 소재 소재? 네 네 네 아 이거를 먹는군요 와 요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스프링 롤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이것저것 들어있고 아까 그 애벌레 뭐야 이거? 이건 안 먹어야지 아 여기 애벌레가 애벌레 요리 아 난 저거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좋아? 네 네 네 네 네 네 소재 소재 해벌레 소재 네 네 네 네 네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밤에 이 사람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저기 조명도 있어요 에이 명Strateg 에이 이 에이 롤 에이 해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